이번 시간은 웹포스팅이라는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웹포스팅은 여러분들이 어떤 웹서비스를 운영할 때 서버를 직접 구축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좀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바로 웹포스팅이라고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선 상품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상품에 따라서 과금 정책이 있겠죠.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해주고요. 그 계정에 접근해서 그 서버를 사용하는데 보통 웹포스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은 한 대의 서버에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품의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서버를 쓰다가 운이 나빠서 정말 잘나가는 사용자와 같은 서버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을 인해서 내 서버가 굉장히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뽑기 같은 성격도 있고 약간 어떤 서비스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바뀌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성들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의 어떤 서비스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웹포스팅을 통해서 간단하게 서버를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생활코딩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일종의 웹서비스입니다. 웹포스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웹포스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보안이 유지되는 계정 안에서 실습도 하시고 실제로 서비스도 운영해 보시면서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서버를 직접 물리적인 서버를 한 대 구입하시던 한지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 서버 있죠. 클라우딩 컴퓨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독립 서버를 운영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웹포스팅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웹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버를 임대해 주고 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대해주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웹포스팅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적인 부분, 컴퓨터가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용량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웹포스팅 업체에서 직접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대신 위임할 수가 있는 거죠. 전문적인 업체에게. 웹포스팅의 또 다른 특징은 제한된 권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버를 직접 운영하시면 이 슈퍼 유저의 권한을 가지고 그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웹포스팅은 제한된 권한을 이 사용자에게 활당하기 때문에 그 권한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를 사용하게 되면 이 사용자의 어떤 이 액세스 로그나 에러 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디버깅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웹포스팅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능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자 제가 파란 웹포스팅을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뭐 제가 파란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생활코딩 그 이라고 하는 그 수업 자체는 비영리고 이 상업적인 오해를 받을만한 그런 어 것들을 소개해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 또 그러한 측면과 함께 또 중요한 거는 실용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웹포스팅을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이 서버 쪽에 대한 수업을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어 웹포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았고 파란에서 현재 웹포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란 웹포스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 파란 비즈프리라는 곳에서 웹포스팅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웹포스팅 무료는 여러 가지 제한된 스펙들을 제공합니다. 이를테면 용량은 100메가밖에 되지 않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돈을 내고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적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캐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어쨌든 실습용으로 쓸 수 있고 아주 간단한 형태의 서비스는 운영해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무료고요. 6개월 단위로 재신청을 해야지만 갱신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웹포스팅이라고 쳐보시고 거기 있는 업체들에 들어가서 그 서비스를 사용 그 적당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생활코딩 수업 안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좋다 어떤 회사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바뀌고 수업은 컨텐츠가 바뀔 때까지는 계속 되니까요.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생활코딩 커뮤니티에 오셔서 어떤 웹포스팅이 좋은지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하지 않겠지만 다른 분들이 어떤 서비스가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쨌든 간에 파란 웹포스팅으로 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보통 웹포스팅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공되는 언어의 형태에 따라서 호스팅들이 구분이 되는데 php 웹포스팅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jsp 웹포스팅은 자바 기반으로 웹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비즈니스는 뭔지 모르겠고요. 그 중에 보면 웹포스팅 상품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트래픽 하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 트래픽과 하드가 다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통 하드의 용량을 하드의 용량을 100메가를 제공하고 트래픽을 100메가를 제공하면 여러분의 서비스에 사람들이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메가까지의 데이터만을 서비스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차단이 돼요. 그래서 웹포스팅 업체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기를 권유를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트래픽을 리셋할 때 돈을 과금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그게 하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일단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PHP 웹포스팅 그리고 이 중에서 평생 무료형 신청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품에 대한 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니까 초기 세팅비가 있네요. 무료라고 해서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초기 세팅비를 5,000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 무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뭐 업체 입장에서야 무료를 하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약간 좀 낚인 기분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다른 대안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 파란 호스팅으로 제가 계속 진행을 예, 할게요. 자, 여기 일단은 월 사용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초기 세팅비 5,000원을 내야 되고요. 하드는 100메가 1트랙비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DB는 10메가라는 건 뭐냐면 이 MySQL을 지원을 할 텐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10메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팝3메일은 뭐 메일과 여러분들이 직접 메일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을 몇 개를 주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도메인 연결은 뭐 여러분들이 도메인을 구입하면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서버랑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웹포스팅 서비스에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의 동행을 도메인만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다른 건 5개짜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뭐 제로보드나 텍터투이즈 텍스트큐브를 뭐 원클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FTP를 지원한다는 얘기고 PHP는 뭐 신청했을 때 4나 5를 지원한다는 건데 최신 버전이 5고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한 입장에서는 4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5를 쓰시면 되고요. MySQL 버전은 MySQL 5를 지원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코딩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UTFS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서비스 선택을 평생 무료로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계정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는 알아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B 패스워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때 사용할 패스워드고요. 아이디는 아마 동일한 아이디를 쓰기 때문에 그 FTP나 DB나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를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고 아이디 입력을 하지 않는 걸 겁니다. 제가 PHP 버전 선택하고요. 운영자에 대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 건데 저는 뭐 가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사용 용도는 개인이라고 적고요. 자 다음에 이렇게 아이디 중복을 확인하고요. 자 다음 그리고 여기서 도메인을 등록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고요. 여기 추가 옵션은 보통 추가 옵션이 다 있죠. 웹포스팅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추가 시킨다든지 트래픽을 추가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거를 변경하면 가격이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다음을 누르면 결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고요. 신청을 하기를 하면 이런 화면이 뜨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제를 알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뭐 5천원을 내고 저는 필요 없습니다만 예 결제를 했고요. 뭐 요거는 뭐죠? 뭐 전환 신청 예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그 웹포스팅 서비스들이 뭐 계정 관리하기 뭐 이런 링크들이 제공을 합니다. 뭐 업체마다 다 다르겠죠. 그럼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의 리스트 그 서비스 리스트가 나오고요. 이 상태가 현재 세팅 중이죠. 방금 제가 세팅을 끝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 업체에서 이 서버 저의 계정을 세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게 끝날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서비스 중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부터는 요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웹포스팅마다 다르지만 메뉴를 잘 찾아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웹포스팅 관리라고 하는 요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정 정보 관리로 가보면 이 계정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고요. 여기 서버와 접속하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패스워드가 나와있지 않은데 요거 신청할 때 FTP나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설정한 거 기억나시죠? 거기 있는 걸로 FTP나 DB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FTP 접속 주소가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FTP로 접속하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죠. 자 저는 파일질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을 업로드를 할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파일질라입니다. 우리 생활코딩에서는 이 기타에 보시면 이 개발 도구에 파일질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한 메뉴얼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요걸 보시면 파일질라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을 익히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 저는 이 FTP로 들어가서 여기서 파란에 URL을 아까 파란에서 제공해줬던 요 FTP 접속 주소 있죠?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자 제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고 프로토콜은 요기는 파란 같은 경우는 SFTP를 지원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FTP만으로 접속이 되는 것 같아요. FTP를 선택한 다음에 연결을 하면 이렇게 디렉토리 조회 목록 목록 조회 성공 이렇게 나오면 접속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리모트 사이트에서 클릭해보면 퍼블릭 HTML에 있는데 자 요 퍼블릭 HTML 밑에다가 파일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웹포스팅을 통해서 웹서비스를 서비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Hello PHP를 이 퍼블릭 HTML에다가 업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이 파란에서 제공하는 도메인으로 접근을 해서 Hello PHP.php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라고 뜨고 있죠.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이 PHP 환경을 세팅을 하신 겁니다.